아유, 아유. 찜숭, 찜숭. 너가 찜집하네. 자, 일단 최강 몬스터즈가 시즌 2승 달성하셨습니다. 올해 어렵다, 올해 어려워. 이겨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칠크도 못 줬고, 상대방 많이 줬고.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는 시합을 오늘 했지.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는 시합. 사실은 저번 게임이 졌기 때문에 참 승리가 필요했던 건데 오늘 승리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MVP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MVP 후보 1번입니다. 3가 3분의 2이닝, 7탈삼김. 정현수 선수입니다. 후보 2번, 세이브죠. 대현 선수입니다. 세이브 아이가? 세이브, 대현이. 세이브 맞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후보 3번. 3타수 1안타, 1타점 2볼렛. 캡틴 바돌렛 선수입니다. 마지막 MVP 후보입니다. 타율 4할 4푼 4리에 올랐던 이대호 선수입니다. 손이 틀린데.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MVP는 다 나뉘었어요. 애매합니다, 오늘. 무꽃다블로 가. 무꽃다블로 가. 무꽃다블! 아, 좋다. 무꽃다블 괜찮은데? 오늘 받아도 애매하다. 무꽃다블. 정말 받아도 찝찝하다, 진짜. MVP입니다. 대호 형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나 언제 받아보나? 3타수 2안타, 2타점. 원천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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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찝하다. 찝찝해, 찝찝해. 찝찝해, 찝찝해. 찝찝하다. 진짜,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묶어 떠블로 갑시다. 진짜,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대호야 괜찮다, 그래 받을 때도 있지. 받는 상중이 제일 찝찝하다, 진짜. 이대호 선수 최강 야구 첫 MVP입니다. 처음에 빠라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얘들이 돌게 출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찝찝하지만 일단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첫 경기부터 시합 못 나가서 혼자 가슴 안 했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 시합을 나가고 세 번째 경기에 제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보여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어필을 했는데 이렇게 받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경기였습니다. 이제 제자를 찾은 만큼 더 좋은 경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감독님, 이대호 선수 오늘 어땠나요? 오늘 리헌스 할 때부터는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그대로 친 것 같아요. 그대로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수비에서도 수비 요정의 모습을 보여줘서 점수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쉽게 가는가 했는데 이게 야구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즌 첫 연전입니다. 이만은 가고 캡틴하고 감독님 얘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확실하게 이겨서 다 같이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경기 하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길어. 네? 길어. 네? 길어요. 길어요.